충청북도와 충북체육회는 2024 파리올림픽 양궁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딴 청주시청 소속 김우진 선수 환영행사를 열었습니다. 양궁 남자 대표팀 홍승진 총감독과 임동현 코치도 함께한 환영식에서 김영환 지사는 김 선수에게 포상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. 김우진 선수는 2016년 리우올림픽과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남자 개인과 단체, 혼성단체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.